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 관련 협의를 위해 오늘 새벽 미국을 방문한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명분으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안 본부장은 오는 10일까지 미 상무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